네 오늘은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도 오늘 이렇게 직접 또 건강세미나 현장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장과 발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식물을 키우면서 여러 종류의 영양소들을 다른 비율로 키우면서 같은 비용으로 어떻게 영양소를 투여해야 가장 많이 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한 결과 한 생명체가 크기 위해서는 하나의 영양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적절한 비율로 짝을 이루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쏟아 붓 영양소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제일 부족한 영양소를 투여한 것만큼만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상 더 많이 주는 영양소들은 오히려 흘러 넘치고 안 준 것보다도 못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은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성장의 원리에는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장에도 여러 가지가 함께 봉원되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 투여할 때에 우리는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인 세포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의 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질지라도 최소한 5대 영양소가 적절한 비율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3대 영양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또 단백질 지방질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몸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칼로리의 공급원이 되는데 영양학자들은 이것을 에너지로 타는 영양소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먹는 영양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타는 영양소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것을 태워주는 영양소가 결핍될 때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도 양은 적지만 우리 몸에 어떤 구성성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이 적을지라도 이 태워주는 영양소가 부족하면 결국은 많이 먹은 영양소도 다 쓰레기가 되고 다 흘러 넘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건강한 세포가 자랄 때 또 우리들의 품성이 또 더 풍성하게 성장할 때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많이 먹는 것 그것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나는 무얼 잘한다 나는 뭐가 많이 있다 그렇게 자랑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만하다는 소리만 듣게 되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내고 그것을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5대 영양소에서 한 가지도 빠짐이 없이 골고루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큰 것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영양학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딱 밥상을 볼 때에 1초 안으로 5대 영양소 중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발견할 수 있고 아 이것을 조금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언제나 5대 영양소 식단이 균형지게 짜여진 식사를 하면서 언제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과연 우리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대 영양소를 균형지게 먹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영양학 두꺼운 책 하나를 읽어도 막상 밥상 앞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어려운 이론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구절로 우리가 5대 영양소를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창세기 1장 29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양질의 영양소로 5대 영양소를 균형지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에너지로 활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해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라 그랬는데 심해 있는 채소 중에서 싸긴 하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씨앗이 열리고 그 씨앗이 탐스럽게 익었을 때 그 곡식을 먹으면 가장 양질의 탄수화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여러 곡식 중에 한 가지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쌀로 먹든 보리로 먹든 밀로 먹든 수수조 이런 곡식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0.1초만 해도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곡식 중에 하나로 오늘은 어떤 탄수화물을 먹을까 두 번째 우리 몸의 머리카락 뼈 모든 근육 거의 대부분의 우리 몸의 구조물들을 만드는 벽돌 역할을 하는 것은 단백질인데 여기 말씀 속에서는 심해 있는 모든 채소 중에서도 열매, 씨앗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콩과 식물을 먹으면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 결과 어떤 단백질보다도 양적으로도 제일 좋고 질적으로도 제일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라 그랬으니 콩 종류 중에서 어떤 요리로 나오든지 간에 한 가지 이상 나오면 단백질이 잘 공급될 수 있을 거예요 두부로 나오든 콩 밥으로 나오든 콩 조림으로 나오든 콩나물로 나오든 어찌했든지 간에 콩 중에서 하나의 요리는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지방은 우리 모든 몸의 세포의 막을 구성해 주기도 하고 또 어디서 떨어져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여기저기 들어있어서 스폰지 역할을 해주고 쿠션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 이 밀도당 가장 많은 칼로리가 들어있는 지방을 또 항상 먹어줘야 되는데 씨가 진 열매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씨가 진 나무에서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의 과육을 먹을 수도 있지만 살구나 아몬드 같은 것은 또 호두 같은 것은 그 열매의 씨앗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견과류 종실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사람에게 좋은 지방 다른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을 먹으면 포화 지방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하고 심혈관계의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지만 이 견과류 속에 있는 지방은 먹을수록 피가 더욱더 물러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견과류 종류 중에 하나를 먹으면 됩니다 또 이 3대 영양소가 어떤 물질로 대사가 되든지 또 에너지로 태워지든지 그럴 때 꼭 필요해 양은 적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은 심했는 모든 채소 중에서 잎사귀 종류를 먹으면 거기에 가지각색 색깔별로 모든 비타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가 색깔별로 올라오도록 메뉴를 짜면 될 것입니다 또 씨가진 열매 중에서 과육을 먹으면 거기에도 아주 좋은 양질의 비타민이 들어 있고 또 미네랄은 심했는 모든 채소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 바다에 있는 바다의 풀, 해조류 그리고 또 과일, 채소 이런 것들 속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반찬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5대 영양소를 언제나 균형지게 먹을 수 있고 또 이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 5대 영양소를 어떻게 메뉴로 항상 균형지게 올라오도록 할까 탄수화물은 언제나 먹어야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을 때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면 속에 달콤한 것도 먹고 좀 껍질에 거칠거칠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다 필요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달콤한 것만 얍삭바르게 빼먹지 말고 그것도 먹지만 껍데기에 있는 거칠거칠한 섬유질까지 통공유, 통채로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백미가 아니고 껍질까지 섬유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현미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껍질을 벗겨낸 부드럽고 달콤한 정백미를 먹을 것인가 거칠거칠할지라도 통채로 통공유를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쌀이나 미를 쪼개보면 껍질 거칠거칠한 걸 벗겨버리면 속에 배유가 들어있는데 주로 당분입니다 녹말이에요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 배유 속에는 흰쌀 속에는 영양소의 종류별로 설명한다고 하면 5%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껍질에 쌀 눈이 붙어있는데 쌀 눈 속에 66%의 영양소가 들어있고 또 거칠거칠한 섬유질 누르스름한 껍질 속에 29%가 들어있어서 달콤하다고 껍질을 벗겨내고 흰쌀 흰 밀가루를 먹으면 5% 쓰레기만 먹는 것이고 95%의 알짜배기 영양소들은 다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데 아직도 이렇게 식단을 어리석게 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느 한 가지라도 필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껍질까지 통째로 다 먹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뭐 천번, 만번 죄를 져도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준다 이런 달콤한 말씀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비록 섬유질처럼 좀 거칠거칠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도 다 필요해서 주셨으니까 통째로 성경 전체의 말씀을 먹으면서 좋을 때나 시련과 역경이 밀려올 때나 언제나 차고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고 칼로리만 계산하면 흰밥이나 현미밥이나 비슷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껍질을 벗겨낸 그 하얀 정백미는 대부분 포도당만 들어 있고 그것을 먹으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에너지로 태워져야 되는데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태워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은 적을진 모르지만 비타민 B1과 그리고 또 약간의 미네랄과 같은 불소식의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질 때에 드디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칼로리만 바라봐요 라면 한 봉지도 300킬로 칼로리다 칼로리만 보면 뭐 이거 하나 먹어도 되겠지 하지만 거기에는 밀양 영양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배부르게 먹었고 칼로리도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것을 태우는 불소식의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ATP 에너지로 태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MT 칼로리 식품이라 분명히 칼로리가 숫자적으로는 있지만 속에 들어가서 칼로리로 태워지지 않는 빈 칼로리 식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칼로리 공백 식품 위주로 먹기 때문에 먹었는데 힘은 없어요 또 실컷 먹고 소화시켰으니까 아깝다고 지방으로 또 저장을 해서 아랫배에 싸놓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이 넘칠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만 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꽉 찬 영적인 육적인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언제나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널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이 저널 2020년 11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흰 쌀 흰밀하고 통밀 현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째로 먹을 때는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여러 가지 이런 만성 질환이 속에 달콤한 것만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걸린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이유까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거칠거칠하다고 껍질을 다 벗겨 버렸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 여러 가지 치료제 파이토케미칼 식물 화학 물질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또 섬유질 거칠거칠하다고 그냥 버렸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조절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독소도 흡착해서 대변으로 버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들어갔어도 흡착해서 필요한 것 이상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버려주고 혈당도 밥 먹고 그다음 밥 먹을 때까지 얘들이 품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흡수되게 하기 때문에 혈당도 조절을 해주는 예전에는 들어갔다 그냥 버려지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 속에 있는 그림 한 페이지를 보면요 통밀, 현미를 섭취하면 거칠거칠한 껍질 속에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알킬레조르시놀, 식이섬유, 건강에 유익한 지용성 성분 여러 가지 식물성 약물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대장암 거의 모든 암을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술술 잘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 걸리지 않고 치료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통곡을 먹을 때에 특별히 혈당을 조절해 주면서 언제나 80에서 120 정도 일정한 혈당이 유지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 이 섬유질 때문에 배가 불러서 많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체중을 조절해 주면서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아주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주면서 아직도 백미 먹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직도 현미 먹는 사람들이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백퇴댄 세미나에 중년 부인이 참여를 했는데 괜히 백퇴댄 왔다가 이혼을 하게 생겼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퇴댄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백미가 아니고 뭘 먹어야 되겠어요 현미를 먹어야 되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화끈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자마자 밥상을 다 바꿨어요 현미밥으로 내놓았더니 남편은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라는 것은 다 체질이 있는 거 아니냐 나는 현미밥을 먹으면 그냥 화장실에서 현미가 대변과 함께 섞어 나온다 그런데도 이 부인이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도장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하고 살다가 말라 죽겠다 이제 고민이 됐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히 백퇴댄 왔다가 이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같이 일주일만 백퇴댄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도 현미 못 먹겠다고 하면 내가 백미를 해주겠다 같이 왔어요 첫날 이제 저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저하고 똑같은 속도로 식사를 합시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내일 합시다 그래도 이분이 할 말이 많아요 자기는 체질이 현미를 먹으면 그냥 현미가 굴러나오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일 하시고 일단 오늘 식사를 같이 합시다 근데 세 번도 안 씹고 삼키는 겁니다 아니 저랑 똑같은 속도로 오늘 한 끼라도 좀 먹읍시다 백 번씩 씹어서 삼키게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대변에 현미 알이 굴러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뒷머리를 긁어요 여기서 백 번을 씹었기 때문에 다 죽이 됐는데 뱃속에서 자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다시 현미로 굴러나올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미가 소화감되는 체질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백 번을 씹으면 어느 누구든지 현미든 통밀이든 다 소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먹는 습관 하나만 고치면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5%가 아니라 100% 영양소들을 먹으면서 그날부터 혈당이 조절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혈색이 돌면서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얀하고 달콤한 것만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무리 죽을 죄를 여서도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백미 흰쌀처럼 달콤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에 있는 대로 살아라 이 율법은 귀에 거칠거칠하다는 거예요 잘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거 빼고 그냥 신앙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러나 이 육적인 원리처럼 영적인 원리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십자가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말지니라 율법과 계명도 같이 먹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율법을 먹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 율법은 우리를 이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백퇴렌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 주석 목사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35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포기하고 사는데 신문에 난 백퇴렌 프로그램을 그 사모님이 보시고서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자 그때는 호텔에서 할 때인데 그 유명한 병원을 가도 안 낫고 불치병이라는데 무슨 호텔에서 하는 프로그램에가 당뇨병을 치료하느냐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는 첫날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소개도 자기 부인한테 대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아주 그냥 맞이 못해 팔짱 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대 영양소가 무엇인지도 배우고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통째로 먹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식사를 했습니다 100미터만 걸어도 이 혈당이 끈적끈적한 피로 흐르면서 벌써 허리 디스크가 와서 걷지를 못하고 주저앉는 분인데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만보를 그냥 단숨에 걸어도 허리가 안 아플 정도로 좋아졌어요 혈당을 재보니까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던 그 혈당이 놀랍게 정상으로 조절이 됩니다 밥을 통곡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보다도 중요해요 왜? 이것이 한 번 습관이 바뀌면 하루, 세 끼, 평생을 그렇게 먹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조절해주는 이 혈당 조절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3개월 뒤에 보따리 하나를 가지고 다시 오셨는데 지팡이 잡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 백퇴댄을 하라고 가르쳐줬더니 무슨 풀뿌리 먹고 병이 났느냐?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따리를 항상 차 뒤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내가 하루에 먹던 약 보따린데 이거 다 먹어도 고혈압에 당뇨에 당뇨 합병증으로 안개 낀 것처럼 눈은 혈 안 보이고 디스크로 허리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약 보따리 다 끊고서도 백퇴댄에서 가르쳐준 그 5대 영양소 균형지게 먹는 습관을 실천했더니 혈당도 정상, 혈압도 정상, 안개도 딱 거쳐져서 잘 보이고 허리통증도 없어졌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몸의 모든 구성물들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을 한 수저를 먹을지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 단백질은 무엇으로 먹어줘야 제일 좋을까? 고기 속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그건 저질 단백질입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고의 양질의 단백질, 콩 단백질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밥상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콩에서 온 것 한 가지 이상 나오면 넉넉한 거예요 과연 고기 단백질 먹을 것인지 콩 단백질 먹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Current Nutrition Report 2022년 6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포화지방이 많아서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많아지고 그리고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당뇨병이 오고 그리고 또 독소가 채식보다도 10배가 더 많아서 그 장의 끝부분인 직장 쪽에 가서 이 독소들이 재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또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섬유질이 혈당을 조절해 주고 또 혈압도 조절해 주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들이 염증들을 개선해 주면서 특별히 콜레스테롤까지 섬유질이 흡착해서 버려주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콩에도 단백질이 있기는 하지만 소고기 단백질보다도 좀 질이 낫다 옛날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분해하면 여러 종류의 필수 아미노산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8개 내지 9가지는 꼭 팝으로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단백질 식품 중에서 그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다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0에서 1.0 만점까지 점수를 매겼는데 대북콩, 여러 가지 콩 종류는 1.00 완전 만점 단백질로 발표가 됐습니다 소고기는 0.9입밖에 안 돼요 소고기보다도 훨씬 PDC, AAS 점수로 볼 때에 콩은 완전한 양질의 단백질로 나오고 여기 한국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은 전체 중에서 35.3%가 단백질이고 소고기 속에는 16.2%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가장 좋은 단백질은 콩 종류의 단백질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질병이 치료되는지에 대한 이 역학 연구 중에서 콜린 캠벨 박사님의 연구 결과가 뉴욕타임즈에서는 역학의 그랑프리다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것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동물 단백질, 우유 단백질을 이제 먹였을 때에 유방암을 딱 넣어주고 그 카제인이라고 하는 동물 단백질을 전체 칼로리 중에서 20%를 투여했을 때 암병소가 싹이 트고 엄청 많이 자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걸로 바꾸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단백질로 똑같은 20%의 칼로리를 먹게 했더니 암의 씨앗을 심었는데도 싹이 안 나아요 잘하지 않습니다 진짜 동물 단백질 때문인가 그래서 20%의 단백질을 딱 버리고 5% 미만의 단백질을 먹었더니 그 암이 안 자란다는 것을 보면서 이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특성이 있다고 발표를 합니다 또 이 강의를 하면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에스테로젠 여성 홀몬이 유방암을 잘하게 하는 그런 유방암도 있다는데 콩 속에는 이스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홀몬이 들어있는데 그걸 먹으면 되느냐 여러 논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됩니다 물론 연구 결과들을 보면 헷갈리는 논문들도 있어요 여기 뉴트리션 앤 캔서 2016년도 5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여러 종류의 논문을 다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콩을 먹었을 때에 그런데 여기 보면 콩이 아니에요 콩 속에서 주로 이스플라본만 추출해서 먹는 실험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유방암이 오히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논문은 오히려 감소됐다라고 하는 논문도 나와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를 드리면 유러피안 저널로프 에피레미알라지 2020년 6월 달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이스플라본 하나만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그거 하나만 먹느냐 콩 전체를 먹지 콩 전체를 먹을 때는 유방암이 오히려 감소된다 두 번째 동물 실험에서는 조금 증가된 것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사람 실험은 또 다른 거다 세 번째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유방암이 일부 논문에서는 좀 성장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콩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거의 먹지 않아요 콩 다섯 알 먹는 사람하고 열 알 먹는 사람하고 두 배를 더 먹었지만 그 정도 먹는 것으로는 유방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러피안 저널로프 에피레미알라지지만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을 따져보자 30만 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는 하루에 9.4mg 이상 대두콩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추적했는데 그 중에서 하루에 10mg씩 더 먹을수록 유방암 위험이 3%씩 감소된다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먹을수록 유방암은 덜 걸리는 것으로 나왔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에스테로젠 여성 홀몬이 적을 때는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일부의 유방암은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먹을 때는 에스테로젠이 아니에요 제니스테인입니다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틀려요 그래서 여성 홀몬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콩 속에 있는 식물성 여성 홀몬이 나도 여성 홀몬 수용체에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눌러주기 때문에 여성 홀몬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성 홀몬을 보충해 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 홀몬이 너무 넘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방암 걸리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부족할 때는 보충해 주지만 너무 넘칠 때는 이 제니스테인이 그 수용체에 가서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넘치는 에스테로젠인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서 유방암을 오히려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이 연구 결과에서 발표를 합니다 또 다른 분야의 연구 결과는 신생혈관이 암세포에선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암이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발표되는 논문이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2015년 5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요 콩은 암세포를 성장하게 하는 신생혈관을 자라지 못하게 하면서 암을 억제하는데 암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됩니다 신생혈관이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유방암 환자들이 먹는 이 타목시펜이나 이런 항암제를 먹을 때보다도 여기 콩에서 추출한 두유를 먹는 사람들이 암이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적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콩을 고기 대신 먹으면서 2중 3중의 효과로 암이 완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지방을 또 먹어야 되는데 고기 속에 있는 지방이 아니고 견과류에 있는 지방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에 견과류 종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으로든 꼭 나와야 되는데 한국의 채식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인들은 견과류를 얼마나 잘 안 먹는지 견과류 먹는 날을 1년에 한 번 아예 정해놓은 유일한 민족일지도 몰라요 언제 먹습니까? 대보름 날 그날 딱 하루 먹었는데도 막 부스러움이 없어졌대 얼마나 안 먹었으면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는데 견과류를 먹지 않으면 지방이 결핍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 생각이 나서 결국은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가 언제나 밥상 위에 한두 종류씩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비슷해 보이지만 탄소가 쭉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고 양손에서 수소를 잡고 있는데 그 수소가 빈틈없이 꽉 차 있으면 포화지방이라고 그러고 주로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탄소가 몇 군데 수소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불포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불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주로 식물성 지방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아요 오메가9보다 6가 6보다도 3가 빈 부분이 많고 연구 결과는 이 빈 부분 이중결합 부분이 세포의 벽을 만들었을 때에 영양소가 들어가고 독소가 나가는 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제일 고급스러운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고급스러운 지방이지만 수소가 잡아야 되는 손이 있는데 잡지 못한 빈 손의 수소가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소를 잡을 손이 더 많아서 산화가 더 쉽게 돼요 그래서 지방을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빈 부분이 많은 불포화지방을 먹어야 되고 포화지방을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나온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 특별히 견과류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도 심장병 발병률이 훨씬 더 적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도 이렇게 일관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급 지방일수록 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쩔어버려요 금방 산화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악한 영도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의 영도 있는데 성령의 영도 우리가 특별히 이 오메가3처럼 많은 은사를 주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일수록 이것이 영적인 독소인 활성산소로 찌들어버리지 않도록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 속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들어가 썩었을 때에 이 향을 부었을 때 더 진한 악취가 나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정말 많은 은사의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의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과류처럼 더욱더 두꺼운 영적인 갑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들어왔을 때에 저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역겹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비타민은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먹어줘야만 여러 가지 대사가 잘 진행되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은 과일과 채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과일 채소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을 먹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합성 비타민을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라고 나와요 여기 일본의 과학기술청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50년 전보다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에 보충제를 먹는데 여기 의학 저널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좌마 2007년 2월 달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세상이 난리가 나섰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대부분의 합성 비타민을 열심히 먹는데 그걸 먹으면 진짜 더 오래 사나? 하고 자그마치 18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망률이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5%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보면 비타민 A를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그 합성 비타민 먹는 사람들이 16%나 조기 사망률이 더 높았고 베타 카루틴을 먹은 사람들은 7%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은 4%가 더 조기 사망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여기 다른 연구 결과들을 봐도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Molecular Nutrition and Food Research 2009년 1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천연 비타민은 실험관 안에서 실험을 할 때도 실험관 밖에서 실험을 할 때도 똑같이 항암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성 비타민은 실험관에서 실험을 할 때는 항암효과가 있었는데 사람 몸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항암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의 연구 결과는 합성 비타민이나 과일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이나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그건 같아요 화학식은 똑같은데 그래서 자꾸 똑같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종이일지라도 예쁜 종이에다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편지를 주면 받을 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꾸깃꾸깃해서 주면 받을 맘이 없는 것처럼 합성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과는 달리 꾸깃꾸깃해져서 입체 구조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몸 세포에서는 받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연 비타민을 먹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 비타민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미네랄을 우리가 또 먹어줘야 되는데 가장 많은 미네랄은 해조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랄은 무기미네랄이냐 유기미네랄이냐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철분은 저 광물질 철분이 있고 그리고 샐러리 속에 있는 유기 철분이 있는데 금속 덩어리 그런 미네랄은 동물이나 사람은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그 무기미네랄을 먹으면서 햇볕을 받아들이고 CO2를 빨아먹고 물을 가지고 얘들을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붙여서 유기미네랄로 바꿔줍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식물이 저 광물질을 가지고 유기미네랄로 합성해 준 유기미네랄만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구별을 안 합니다 칼슘도 무기 칼슘을 먹으면 뼈에 가서 달라붙지 않아요 돌멩이만 만듭니다 뭔가 미네랄 먹으면서 결석 생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 저널 오프 여기 애니멀 사이언스 2023년 1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젖소가 태어나자마자 어린 젖소에게 무기미네랄을 주지 않고 유기미네랄을 줬더니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염증과 간 손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치가 건강에 훨씬 좋은 쪽으로 유기미네랄을 먹은 젖소들에게 결과가 나타나고 산 후에 위험하게 만드는 그 성분은 훨씬 더 감소해서 유기미네랄이 훨씬 좋다 여러 논문들로 발표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기미네랄을 먹도록 되어 있지 않고 식물만이 그 무기미네랄을 먹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식물만이 그 광물질 무기미네랄을 유기미네랄로 바꿀 수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식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먹고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그 한마디 말씀이면 어떤 과학적인 논쟁이 있는 그 복잡한 주제에서도 하나도 오류를 범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육적인 5대 영양소를 균형지게 먹기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말씀도 균형진 5대 영양소를 먹어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한 분야만 계속 먹으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그 달콤한 탄수화물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만 됩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율법 개명 하나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뺄 수 없고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통째로 그 복음과 또 율법을 같이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단백질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뼈대를 만들고 우리 몸에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 주는 교리의 말씀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허락된 식재료로만 먹어도 가장 양질의 뼈대를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향 하나를 만들 때도 내가 네게 명한 재료로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대로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방질로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방질은 우리가 이 영양소를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환란 날 우리가 배고플 때도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때 살아가기 위해서 환란과 곤고의 날이 이를 때에 고농축 진리의 말씀을 우리 기억 속에 암송하고 저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그 기억된 저장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비타민은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주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건조한 말씀만 먹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타민과 같은 그런 말씀도 먹고 마지막으로 이 미네랄은 모든 것을 만들 때 양은 적지만 중심축으로 모든 걸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피 속에 있는 해모글로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작지만 한가운데 철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중심으로 사방에 탄소수소가 연결되면서 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남들은 머뭇머뭇 하는데 너에게 준 사명은 이것이다 그 말씀을 먹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랄지라도 걸어갈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먹으면서 식물이 가장 넘치는 것은 그만하고 가장 부족한 것을 먹어야 성장하듯이 또 우리의 신체도 가장 많이 먹는 것 그것을 더 먹는 것이 아니고 가장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신앙도 내가 잘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가장 부족한 것들을 제일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품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자기가 가장 많은 것만 자랑하는데 그래봤자 교만하다는 소리밖에 듣지 않을 거예요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찾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나에게 가장 부족한 이것 하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틀림없이 고쳐 주실 것이고 그 부분이 눈꽃만큼만 좋아져도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변화됐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랄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흠없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